저기… 혹시 죄송한데 길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 예… 데몰리션 노래방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아! 데몰리션 노래방이요? 바로 뒤에 있는데요? 어머머 여기 있었구나… 한참 헤맸지 뭐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요란한 입구를 바로 뒤에 두고 한참을 헤맸다고요? 하하하하 제가 길눈이 좀 어둡거든요… 이건 길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눈깔이 없는 수준인데? 아, 아무튼 알려드렸으니까 됐죠? 아니 잠깐 잠깐!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운이 엄청 좋으세요! 예? 예? 기운이요? 네!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보니까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겠어요! 아… 그, 감사합니다… 근데 그 큰 기운이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네… 어? 잠깐만… 이 레파톨이… 설마… 돌을 아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으음… 돌 아십니까 따위한테 실명을 박혔다간 불치 아파질 거야! 가짜 이름을 말하자! 어… 저… 그 뭐냐 그… 어… 응우엔 꾸억 응우엔이요! 그거 진짜 이름 아니잖아요? 수민이요… 유수민… 어머머! 수민 씨구나! 이름도 너무 좋다! 아… 예… 제가 절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수민 씨의 좋은 기운이 쭉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음료수 한 잔만 베푸실 수 있을까요? 예? 음료수요? 네네… 이렇게 목이 마른 이에게 음료수 한 잔 베푸시는 것도 우리 수민 씨가 공덕을 쌓고 조상님들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처 어디 카페에서 같이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안돼… 이상 말려들면 정말 끝장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란 말이야! 그럼 요 근처에 카페 많은 곳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아이씨 뭐하는 거야 똥 박새끼야! 빨리 쌍욕 깔기면서 남의 시간 뺏지 말고 꺼지러 가란 말이야! 이디야 어떠세요? 이런 개씨발… 어어… 이디야 좋아요! 아… 네네! 그럼 이쪽으로… 근데 전 스타벅스요! 수민 씨랑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에요 우리 수민 씨가 좋은 기운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랑 이렇게 만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기본 사이즈로 주시고요 저는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에 사이즈는 벤티로 해주시고요 딸기 시럽 6번 넣어주시고 우유는 두유로 바꿔주시고요 자바칩 토핑 반반 6번에 초콜릿 드리즐 추가해주세요 헥!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얼마나 개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어차피 돌을 아십니까 이건 진작에 간파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기운이란 걸 어떻게 풀어주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빨리 알려주세요 제발… 제발… 수민 씨 조상님 중에 좀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조상님께서 성불을 하시려면 수민 씨가 조금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이요? 네!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해요 제사 아 제사? 네네 제사 그러면 뭐… 제가 알아서 따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네네 일단 닥치고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시키냐면 수민 씨가 저희한테 돈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를 주시느냐에 따라 맞춰서 제사상을 준비해드리거든요? 오 좋네요! 제사 드리는 법 몰라가지고 막막했는데! 그쵸 그쵸! 그러면… 얼마 정도를 드려야… 뭐… 한 백만 원? 그… 설마 뭐 너무 비싸다거나 좀만 깎으면 안 되겠냐는 속 편한 소리 하려는 거 아니죠? 이건 수민 씨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백만 원이면 인생이 활짝 피는데 이 기회를 그냥 날릴 거예요? 아니… 그, 그게…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학생이라… 그러면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해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예예… 그, 그, 그쵸 그쵸 이, 일단 그럼 엄마한테 지금 전화를 한 번… 아니… 얘네 뭐야? 니들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 새끼들아! 아는 동물들이에요? 아… 예… 쟤가 키우는 애들인데… 우리 집사람 무슨 사이입까?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아, 아니야 임마! 야! 내가 무슨 이딴 존모 대머리 새끼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아! 아… 음… 어허허허허허허… 저, 동물들이 귀엽네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면 외같이 카페에서 데이트 중임이야… 아니, 데, 데이트가 아니라 내가 너희 주인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사귀어라… 사귀어라… 그만 좀 해 이 새끼들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 그래… 그런 거 아니… 내가 설마 이분이랑 사귀겠냐? 나도 눈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제사 지내는 거 도와주실 뿐이야… 제사? 명절에 제사상 차리는 거 거들지도 않고 누워서 TV만 보던 새끼가 갑자기 뭔 제사입니까? 아, 그게… 너희 주인님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그게 다 조상님 때문이거든… 조상님? 그게 누군데용? 아니, 씨발 이름이 조상님인 게 아니라… 집사 인생을 망치는 새끼면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깡?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겹! 뭐? 그, 경찰? 아니 미친놈들아 그게 아니라! 여보십시오! 경찰입니깡? 여기 의정부 신곡동 스타벅스인데! 에이,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저, 죄송합니다… 저희 집 동물들이 워낙 개망난 이 새끼들이라… 응? ㅁ, 뭐야? 어디 가셨지? 아까 경찰 소리 듣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존나 빨리 소망치던데용? 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후구 물어서 좋아했는데 이렇게 어추군이 없게 경찰 부르다니! 그 망할 짐승새끼들! 죽어보자!!!